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고 있는 T.S. 샴푸와 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. T.S. 샴푸는 뭐니뭐니 해도 정직하고 착한 성분, 아낌없이 좋은 원료를 많이 넣어서 좋은 품질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. T.S. 샴푸는 패키지도 재활용 가능하게 만든 거 여러분 아시죠? 환경과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는 것도 칭찬해주고 싶은 포인트입니다. 이번 T.S. 샴푸 광고를 보시면 더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.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들, 그런 분들을 응원하며 추천드립니다. T.S. 샴푸로 매일 머리를 감는 것이 나름의 헤어 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두피도 피부처럼 매일매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, T.S. 샴푸 하나로 가능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저는 저스트 T.S. 샴푸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. 이 저스트 T.S. 샴푸는 저스티스, 정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. 정이...